눈치 게임 1 아... 2에서 이렇게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? 이런 이런...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... 눈치 게임 1 3 4 5 우리 유튜브는 느리니까 확인 안 할게요 그냥 6 6까지 나왔어요 7 아 7에서 걸렸어 아까비 야 또 신기록을 세워버렸다 어허 눈치 게임 1이라고 채팅을 치지 마세요 거 어그로야 어그로는 나만 끌 수 있다 10분 동안 반성하고 오세요 어 뭐야 나 이상한 사람 밴했는데? 나 이상한 사람 밴하지 않았어? 야 미안하다 야 방송 보고 있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나중에 방송 다시 오시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 너의 이름은 근데 이름이 안보이네? 어? 잊어서는 안되는 그 이름 아이디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유튜브에 있어? 어차피 10분 밴이니까 어 나중에 풀리긴 할텐데 둘 다 아이디가 K로 시작해서 그런가? 내가 잘못한거 같애 개국민사가? 내가 왜? 내가 잘못한거 키리안님인데 해명해 실수했다 그래 어? 실수했다고 뭐 불만 있어? 물도 있음 와하하 개꿀잼 그럴 수 있지 어 뭐 실수로 밴할 수도 있지 어 근데 리얼 운명이 밴을 했는데 계속 채팅이 올라오는거야 그분 채팅이 그래서 순간 뭐지?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거기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리얼로 다른 사람을 내보낸거야 잊지 않겠습니다 키 이.. 어? 뭐였더라? 잊어서는 안되는 그 이름 하하하하 파업 니게 fuera Considering 그리우라 펴크 nan 들쓴 그리우라 그랬지만 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